미국 현지 시각으로 2월 1일에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인 세미월 퍼파로 인준 청문회가 미국에서 열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화당의 댄설리번 상원의원이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이 북한에게 처음으로 패배했던 중미령 전투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 중미령 전투를 비중 있게 다룬 책, 이런 전쟁이란 책을 소개하면서 미군의 엄청난 희생은 당시 미국 지도력이 약했기 때문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듯한 발언을 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한 얘기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런 전쟁이란 책을 소개하면서 패배했던 중미령 전투를 좀 얘기를 꺼낸 건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려면 중미령 전투를 간단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산 지역에 있죠.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오산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중미령에서 벌어진 처처의 전투죠. 미국에서는 그렇게 명명을 했나 보네요. 네. 거기서 붙었으니까. 한국이 전쟁 개시하자마자 크게 밀리기 시작하자 미국에서 증원군을 보냈는데요. 원래 미국은 한국군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전까지.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군대, 가장 잘 무장된 군대.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대를 두고 한 마리랑 똑같죠. 그러네요. 이른만의 자신감만 얻었겠다. 그래서 상당한 무장을 시키고 훈련도 시켜서 자신만만했거든요. 미국이. 그런데 한국전쟁이 터지자 한국군은 거의 괴멸됐습니다. 그냥 아무도 없는데 인민군이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투가 없이 그 정도로. 그 정도로 파족지서로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급한 부대가 바로 이 중미령 전투에 급한 부대가 21사단에 있는 스미스 부대라는 부대입니다. 스미스 부대가 쉽게 말하면 특공대 비슷한 거예요. 특공대.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맹활약을 했던 부대거든요. 그래서 일본군들이 스미스 부대다라고 하면 도망치는. 너무 무서워서. 악명 높은. 그 정도로 싸움을 잘했다 이거죠. 스미스 부대가. 스미스 부대 중에서도 최정위 의원들만 뽑아가지고 보내면서 그랬대요. 미국의 장군나 장군들이. 가서 너 미군이 왔다. 스미스 부대가 왔다는 말만 해도. 도망갈 거다. 인민군들이 다 도망갈 거다. 가서 싹 쓸어버려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분이 정확해. 자신만만하게 올라와서 중미령에 진을 친 거예요. 쫙 포 배치하고 막 쫙 진집하고 기다린 거죠. 그런데 인민군 탱크가 나타났는데 쏘니까 반응을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를 밟고 그냥. 통과. 통과.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진격한 거예요. 무시하고. 밀면서 그런 건 간 거구나. 왜냐하면 탱크는 못 깨니까 미국이 가진 거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 탱크를 밀고 지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잃어가지고 야 우리 미군이야 막 그랬다는 거예요. 혹시 한국군으로 오인하고. 잘못 봤을까 봐. 미군이라 그래야 빨리 도망갈 테니까. 나 스미스 부대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있더니 뭐 그래서 오인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인민군 본진이 내려오면서 완전히 작살났죠.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 부대 자체가 거의 괴멸됐고요. 패잔병들이 거의 다 버리고 무장장비랑 다 버리고 맨발이 돼가지고 거의. 이 동서해로 가서 쪽배 타고 도망칠 정도로 참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오만이잖아요. 오만. 미국의 오만. 우리는 2차 대게대전에서 진 적이 없는 군대야. 한 번도 패전한 적이 없어. 우리 이름만 들어도 다 도망칠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작살난 연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전 꺼낸 게 아니냐. 오만하면 안 된다. 우리가 북을 얕보고 오만하게 굴면 그때랑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꺼내기 위해서 이걸 언급한 게 아닐까 싶고요. 사실 미국이 이 한국전쟁에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지상전을 좀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결정타를 맞은 건 베트남이죠. 거기서 또 한 번 지상전에서 작살합니다. 이 두 번의 전투를 겪고 미국이 지상전을 거의 못해요. 공중전만 하는구나. 폭격을 막 때리고. 바다와 배. 해외 공군을 동원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초토화시킨 다음에 들어가요. 그 전에 자신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이라카전도 그렇게 했고요. 이미 방공망이랑 주력군들을 거의 와해시킨 다음에 폭격으로. 그다음에 무혈입성 비슷하게 했죠. 아프간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들어가면 통치를 해야 되는데 통치를 못하니까 아프간에서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지상전 기피증이 생겼고 미국은 한국전쟁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무적을 자랑하는 무적 신화를 자랑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최초로 잤죠. 그것도 세계 초강대국이 막 건국을 한 신생국가. 조금만 코딱지만 하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변두리에 붙어있는 나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클라크가 나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패전 장군이 되었다. 이런 식의 표현도 했고요. 미국 사람들은 북쪽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한국전쟁 얘기를. 이게 트라우마라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굳이 꺼냈느냐. 나왔어. 야뿌지 말라는 거죠. 그때 한번 된통 당했지 않냐 우리가. 야빴다가. 야뿌면 안 된다. 북이 가지고 있는 전쟁 역량은 그 당시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고 잘 훈련된 군대가 있고 강력한 예비군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쉽게 생각하고 전쟁하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상적이더라고요.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 청문회였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쟁을 지휘해야 되는 사람이야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죠. 의료 연관이 있네. 그런데 인도태평양에 한반도만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한국전쟁에 패배한 전쟁을 예시를 들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이 또 60년대에 써진 책인데. 이 지명자가 늘 책장에 꽂아놓고 지낸다. 이렇게 발언을 하더라고요. 이 책이 굉장히 미국 군인 사이에서는 필독서 같은 건가 봐요. 네. 쉬쉬하면서 보는 책이겠죠. 쉬쉬하면서.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런 동향들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감사합니다.